안녕하세요. 강원FC 신인 선수 신지옥입니다. 먼저 K리그에서 가장 핫한 강원FC에 입단하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 데뷔가 목표인 만큼 팀에 잘 녹아들어서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FC 신인 선수 신지옥입니다. 이번에 K리그 개막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진 만큼 저희도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개막하면 경기장 많이 찾아와주셔서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감사합니다.